유오iew 아 나 세거 없어 파란해 저 이거 안한지 너무 오래 됐어 경제하고 같이 못할거 같아요 아의 과정을 수비하십시오 어 파라 파라 있어 팀원도 파라 있어 어 미친네 이게 언제 올라갔대? 근데 맥크리 하실거면은 메인만 주어주면 되는거 아닌가? 우리가 무척 팀에 한국이 한국이 이름이네 아 뭐야 먼저 다툴립니꺼 이건 좀 짜릿하일꺼야 다툴립니꺼 어? 아... 왜 김登겠지? 와우 궁극기 거의 준비됐어 뭐야 내가 왜 1킬인데 금이야 What? 나도 1킬 금이야 What? 왜 가면 우리팀이 지금 한 명도 못 치기겠다는 소리지 한 줄 뭐해? 한 명씩 한 대 하얀 여기서 오호호 어 등됐다 메르치 살리고 한 줄 잘리고 살랐네 어디로 나가 아 쟤는 지삭이 또 공쓰는 것 같아서 제가 키우면 돼 저 일부 지애들 더 잘한다고 공 뺀 거 아니야? 아 뭐야 우리팀에 힐러가 아 유사일 날면 나 힐러가? 아니 내가 해볼게 나 궁 한 번 더 갈게 나 힐러는 짧게 명줄은 길게 화물을 멈춰 아 귀찮아 아 에르 승부를 가네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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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봐라 oma 이거 재밌겠어 이 게임이 있겠어 아니 캐시신이 저한테 오시지 왜 이래 아이고 처음이야 네 제웠다 팔아 제웠다 팔아 제웠어 날아다니기에 팔아 제워서 죽였어 지웠다 알피 이리와 힐 받다가 힐 받고 가라고 뻥쳐 놔 아니 다들 힐 받을 생각이 없어 언제 왔냐 아 뭐야 고맙고 좋은거지 아 모르겠다 아 뭐야 이게 와이프도 맞아서 오빠리만 해 낙사 디모 봤다 로봇 활출하다가 낙사했어 아 뒤지게 맞네 안갖고 안갖고 안녕 야옹 아 입심 보여가라 훗 지프는 성공의 어머니랑 아 아 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미친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잘까? 뭐야, 나 랑버야? 뭐야, 미친 나 원힐이었어? 쟨 뭐지 궁 써가지고 메르츠인가? 쟨 악취 쟨 아 뭐야 이거 왜 잡혀 나이스 저기 한 번이야 쟤 고맙고 안녕 왕라 백성 백성 남의 시간 60초 미치게 얌 심장 아냐 왕아 백성 공격기 중전 중이다 죽음의 꽃이 준비됐다 IP 들어가서 궁 써봐 내가 궁죽길 해! 받아라! 랩몬 공격기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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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지금 아니 뭐냐 메롯 실패됐어요 잘 맞네 5대6 이었는데 이겼다 아 저분 나가셨어 전환받고 아 전화가 아니라 누가 놓고 해가지고 아 아까 3킬한거 뭐 들은거야? 오씨 1킬 한개 1킬 툭 4킬 5킬 2킬 아 왜 하필 저 왜 은정들이 왜 힐러를 하지 힐러버스 준가 보지 아니야 쟤네들 딜러는 아니 쟤리 플레이 시간이 제일 많이 플레이한게 딜러인데 왜 아 별론이 좀 부득이 안좋은데 내가 여기서 또 한번 힐러를 해볼까 3 힐러미터 지쳤다 아 안맞을걸 안맞은다 빼 뭐지 지인들 책임을 안지겠다는 얘긴가 아 아 아 아 아 예스! 베리 스탭이 베리 스탭이 나이스 initiatives ㅋㅋㅋㅋㅋ onder glio 야 아나 잘하는데? 수면 잘 맞혀 뭐야 이거 뭔데? 왜 나? 야 아나 없어? 누가? 별공이네 별공까지는 아니고? 아니 없어가지고 쐈는데 막 쐈는데 없어가지고 뭐야 내가 뭐했는데 아 살려줘 아 살려줘 형 메르시다 IP야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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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가 없어 너무 많아 너도 일단 퇴장 아이씨 다 죽었네 오늘 앞을 떠버렸다 그니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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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컷 나이스 어 나이스 이랬다 훅 뽀로그로 메르시 죽였다 나이스 됐다 나이스 야 그 진짜 로드헌트 쐈는데 메르시가 달라가지고 내가 메르시 잡았어 메르시가 내가 계속 메르시에 묵을 썼거든 아 그래요 어 그거 쓰지 말라니까 이신다네 루시우 엘리우시아형 루시우 아냐 아무 말도 하지마 아니 루시우 루시우 어 플리즈 킬 루시우 아 그냥 그냥 가 아무 말도 하지마 그래 말하면은 줘 쓸데없는 말하면 안 돼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 누가 사라졌어요? 아냐아냐 전화가 와가지고 흠 전화 손이 망각하옵니다 어 네 그거 그럼 지금 경쟁전 하시는거죠?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저는 그냥 빠질게요 안 일단 예 네 건승하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좀 내려가세요 개인사업 잘되세용 아 다음에 또 돼요 예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여기서 유일하게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예 자가세요 치 아니 왜요 아니 아 난 슬슬 빼야겠다 이 마지막에 죽으면 나이스 문 나있어요 아우 아니 왜 치료 안해줘 아 죽구나 끝나고 렘보네 끝나고 그 렘포드 할거에요 아 그럴까 헐 나이스 아니 날 왜 여기서 왜 날 내가 필요하면 날 나이스 나이스 두루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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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좀 나이스 나이겠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예 스 예스 플래탄다 예쓰 내 힘으로 왔어 예쓰 지랜기 없나 입시 하지만 팥쥐 넥크죠? 아 예쓰 팥쥐만 잘 먹어 팥쥐 팥죽을 저는 싫어합니다 뭐한가? 아 이거 이거 잡아 베르시 이거 잡아 잡아 아 이거 아닌데? 이게 팥쥐야 아 망질 거 같겠구나 다 나갔어 점프팩으로 처치 보냐? 뭐? 점프팩으로 처치 발 머리 좀 마쳐나 그게 가능해? 내가 처치 은이었어 처치 금하고 은 왔다 갔다 잠깐만 진짜 점프팩으로 딱 가라앉으면서 킬이 돼? 어 가라앉을 때 데미지 50이 들어가 아 그래? 그래서 그 점프팩으로 딱 가라앉을 때 근접공격을 동시에 하면은 근접공격이 캔슬되면서 바로 일반 공격이 같이 나가거든 아 김쪽 핵 썼네 그래서 한 번에 데미지를 우겨나올 수가 있어 자 보자 플렉하겠지 승승패 승승승 오케 내 신기록이야 하.. 그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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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동 이겼다 하하하하 쩔었죠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